안녕하세요. 주식한의원 하준입니다. 오늘 10월 25일 금요일 장이 끝났고요. HLB 보고 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 0.3% 거의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죠? 차트를 보고 있죠? 차트상으로는 어떤가요?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. 여기 저항 지지 라인 이탈을 하면서 밑으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주말을 앞두고 우리 주주님들이 마음이 좀 불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요. 장기적으로 HLB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의 목표는 FDA 허가를 받는 게 목표인가요? 전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우리의 목표는 주가의 상승입니다. FDA 허가를 받든 받지 못하든 주가가 올라가서 우리가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게 목표란 말이죠. 그쵸?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걸 먼저 말씀드릴게요. HLB는요. 차트를 무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아요.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것처럼 급락을 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게 이 종목의 특성이고요. 지난 두 번 연속 하한가를 갔을 때도 여기서 공포에 휩싸이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어떻게 됐죠? 여기 이제 저점이 당시에 4만 7천원까지 빠졌다가 그 다음 반등을 어디까지 했나요? 9만 8천원까지 반등을 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끼가 많은 거의 두 배 가까이 상승을 한 거잖아요. 4만 7천원 두 배면 9만 4천원이니까 두 배가 넘게 올랐죠. 자 이런 식의 패턴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종목이고요. 지금은 지지선 이탈에서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. 이 종목의 끼, 특성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보신다면 죽었다가도 되살아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고요. 자 오늘은 수급을 좀 볼게요. 자 왜... 죄송합니다. 목이 매우네요. 자 흥분을 가라앉히고 자 외국인이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이들이 바보는 아니죠.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. 뭘 알고 있을까요? 허가를 받을 거라는 걸 알고 있을까요? 아니죠.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주가가... 우리가 주식도 100%가 없고요. FDA 허가도 100%가 없잖아요.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92%라고 하지만 이것도 100%는 아니란 말이에요.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주가의 상승이고 이들은 알고 있습니다.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거. 이 3월 20일에 가까워질수록 주가가 우상향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건데 차이는 있어요. 우리는 외국인들처럼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. 얘네들처럼 정말 수천억 이상 증권 창구마다 좀 다르겠지만 막대한 자금을 굴리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타점을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. 딱 추세가 바뀌는 이 타점의 초입 구간에 들어간다면요. 자 이 기대감 우리가 먹고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프로그램은 오늘 20만 주 정도 순매수를 좀 했습니다. 이게 실시간으로 좀 보여지는데요. 아마 외국인 기간 물량들이 상당수 포함이 되어 있을 거로 좀 보는데 어쨌든 외국인들은 계속 모아 나가고 있다. 적지 않은 물량을 모아 나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. 자 또 하나는 지금은 눈치 게임이에요. 왜 눈치 게임이죠? 자 우리가 3월 20일까지 앞으로 약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꽤나 남아 있습니다. 자 그럼 왜 지금부터 미지사 올라가는 거 보고 사지?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게 필요해요. 이게 이제 재료가 됐던, 뉴스가 됐던, 외인들의 수급이 됐던 갑자기 물량을 엄청나게 모으는 프로그램이 작정하고 막 엄청난 물량을 모으기도 하죠. 하루만 하루는 왼종에. 자 이런 마중물이 필요한 상황인데요. 그 전까지는 다들 눈치를 보고 있고요. 자 제 주위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우리는 자원이, 돈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기회를 엿봐야 되고 기회비용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때는 사지 마시고요. 올라가는 거 보고 사면 되는데 그것도 거래대금이 유의미하게 터지는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. 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. 저는 HLB가 100% 허가를 받을 거라고 말씀드리진 못해요. 다만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과거에도 그랬고요. 이때도 이때도 그랬어요. 항상 이 추세를 모두 이탈하고 나서 자 보시면 추세 이탈을 하잖아요. 이거 보면은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은 추세 위험하다 안 좋다라고 해서 손절을 하는 라인 터치를 하고 나서부터 정말 미친 듯한 상상을 좀 보여줬고 이런 패턴은 과거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.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. 여기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끝난 종목 같죠. 20위선 이탈하고 다 중요 지질환이 이탈하고서 맥없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광기어린 기대감이 나온다면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는 게 바로 HLB의 특성이고요. 제가 과거 차트 많이 좀 돌려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봉을 볼게요. 사실 이런 종목은요. 싸게 횡보할 때 이럴 때 사고요. 기대감이 올라갈 때 분할 매도 하는 게 기본적인 패턴이 반복인데요. 자 여기도 과거에 정말 많이 올랐을 때가 2017년, 18년이었죠. 자 이때도 보시면 이게 주봉이라서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말 미친 듯이 파고들었고요. 다시 크게 반등을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파고들고 말도 안 되는 상승 여기는 10배에 올랐거든요. 여기가 이제 8천원까지 갔었으니까 8만원까지 10배가 좀 올랐고 이 기대감만 제대로 발동이 된다면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HLB입니다. 종목에 대한 색성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이것도 주봉 보시면 이거 저점 이렇게 연결을 할 텐데 고점도 연결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요. 사실 왜냐하면 가장 변동성이 컸던 구간에서 지금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이런 쇠기형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요. 여기 이제 만나는 시점에서 뭔가 변곡점이 생길 겁니다. 저는 당연히 위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시계의 문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자 우선은 묻어두는 게 낫습니다. 대신 더 사지는 마세요. 비중을 늘리지는 말고 묻어두다가 왜 비중을 늘리면 고통이 곱하기 2가 되거든요. 여기서 더 사고 물 타고 물 타고 물 타고 이러면 고통이 배로 늘어납니다. 그리고 계좌만 점점 말라가죠.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 퍼센트가 계속 늘어나는 고통스러운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비중 무조건 싸게 사는 게 좋지 않고요.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도 하지 마세요. 이거 저점은 누가 정해주나요? 누군가 이거 6만원이 저점입니다. 바닥입니다 하면 그게 저점인가요? 아니에요. 저점은 시장에서 정해주는 겁니다. 시장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투심이 몰려서 평균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저점 고점이고요. 우리는 시장에 순응을 해서 고점 시그널이 나오면 뒤도 안 보고 팔고 이런 구간 뒤도 안 보고 팔고 전략은 아니고 절반이라도요.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고통을 굳이 키울 필요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묻어두되 비중을 더 넣지는 말아라. 그럼 비중을 언제 넣나요? 물을 타야 될 것 같은데 물 안 타도 돼요. 안 타도 되고요. 본격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정고점 여기 중요한 라인 두 라인 잘 안 보이네요. 여기 11만원 초반대 10년 5천원 정도 그리고 여기가 두 번의 큰 라인인데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올라와서 9만원 정도에 안착을 했을 때 이때를 타점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. 이해 되셨죠? 그러면 9만원 갈 거면 6만원에 사지 왜 9만원?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이게 나쁜 습관입니다. 물타기가. 왜냐? 올라가요. 올라가는데 10번 이런 투자를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. 10번 중에 한두 번 못난이가 나타납니다. 영원히 반등하지 않는 종목이 나타나요. 그러면 이거 무한물타기 하실 건가요? 이러면 계좌 그냥 깡통납니다.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. 되게 나쁜 습관이라는 게 뭐냐면 물부터 하다가 반등해서 본절매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투자예요.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려오는 거 냅두다가 추세를 위로 돌리는 걸 확인을 하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. 항상 못난이 한 번 걸리면 모든 계좌가 망가지는 매매법을 반복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. 욕심을 놓고 무조건 싸게 살려는 생각을 버리시고요. 확실히 추세를 돌린 걸 보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. 이걸 반복하는 게 나아요. 우리는 HLB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잖아요. 우리는 앞으로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그리고 또 다른 종목이 언젠가 들어가겠죠. 여기서도 수익을 낸다면 무한물타기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. 특히 여기 보시면 과거에 금닥을 했을 때 주봉이라서 느낌이 다르긴 한데요. 여기가 얼마죠? 6만 원이고요. 여기가 얼마죠? 만 원이에요. 이거 계속 물타다가는 한두 끝도 없습니다. 그리고 평단을 여기까지 오지도 못해요. 중간에 돈이 없어서 완전 시드가 말라버리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망하자. 외국인들이 사는 건 얘네들이 돈이 많기 때문이에요. 예를 들어 1억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, 200만 원 사는 것과 천만 원 있는 사람이 100만 원, 200만 원 사는 건 완전 다르죠. 외국인의 돈이 많아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우리 냉정하게요. FDA의 승인 이거 100% 확신해서 지금 종목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있으시다면 댓글을 주시던지 한번 줘보세요.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누구도 FDA에서 결정을 하는 사람도 100%라고 말씀을 하지 못할 겁니다. 연구원들도 마찬가지예요. 지금 리버세라닙의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누구일까요? 진양군 회장의 이분일까요? 그리고 기타 연구원분들 회사의 관계자 임원들 이런 사람이겠죠. 이런 사람도 지금 FDA의 승인을 100%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무조건 승인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. 우리는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오면 이거 먹고 나오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. 우리 그릇을 넘어가는 거는 내 게 아니고 너네 먹어라가 되는 거고 높은 구간에 들어오신 사람들이 더 올랐을 때 팔던 물리던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할 결정이고요.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는 기대감이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것만 먹고 나오고 또 다른 종목 반복해서 하시면 됩니다. 지금 주식시장에 우리 국장에 2500 종목이 있잖아요. 올라가는 거 되게 많아요. 이걸 항상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. 지금은 관망 구간이다. 그리고 혼자서 불안해하시는 분이나 나는 수익을 좀 제대로 내고 싶으신 분들은 강요드리는 거 아니에요.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.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기서 제가 정보들을 다 전달을 해드리고 있거든요. 들어오시면 적어도 하루에 한두 마디라도 들어보시면 마음에 위안이 될 거고요. 나중에 본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제가 타점 영상에서는 미처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 이것까지 다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. HLB 이렇게 문자메시지 주신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브리핑 및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주말 앞두고 지지선을 깨서 불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원래 이 종목의 특성이 그럽니다. 죽었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게 HLB예요.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직 3월 20일까지 5개월 남았고요.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눈치 보고 있다. 왜? 올라가는 거 보고 살려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. 막상 상승이 시작되면요. 미친 듯한 수급이 언제 그랬다는지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그 결과를 우리 함께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소통방 들어오신 분 HLB 남겨주시면 되고요. 지금은 홀딩입니다. 홀딩 출매는 안 돼요.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고 관망 관망 구간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리고 제가 기다리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 드리고 있잖아요. 날짜 얼마 안 남았어요. 기술 수출 나올 종목인데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놓은 매집봉이 많이 확인이 됩니다. 자 11월 4일에 월드 ADC가 있어요. ADC 아시죠? 4세대 항암제 앞으로 대세가 이게 될 건데요. 시간이 좀 걸리겠죠. 자 목표 수익률 크게 보는 이유 시가총액이 가볍습니다. 5천억이 채 안 돼요. 자 이 종목으로 단기간에 좀 수익을 내보면서 회복을 하실 분 선물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. 현금 여력 있으신 분들은요. 이거 무료로 드리잖아요. 받아보시고 강요 아니에요. 별로다 싶으면 안 사도 됩니다. 제가 왜 안 사냐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. 대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하면 매수를 하시고요. 이걸로 수익을 좀 낸 다음에 이 HLB가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때 이때 우리 수익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. 자 선물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제가 이 대화지역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자 이 종목을 보시면요.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. 여기 상승이 시작되기 전이 만 2백원이었고요. 자 그리고 불과 한 2주 남짓 만에 24,150원까지 급등을 했습니다. 자 그럼 몇 배가 올랐죠? 2.4배가 올랐어요. 그리고 지금 지금 잠깐 쉬고 있지만 여기서 지지선 만들고 위로 다시 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자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할 수 있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자 월드 ADC에서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 기술 수출이 뭐죠? 이 후보물질을 글로벌 빅파마한테 수출을 하는 거예요. 자 이게 굉장히 큰 재료고요. 이 종목 역시 시가총액이 작습니다. 5천억이 안 돼요.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은 이제 100%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세력들이 매집을 모두 끝내놓은 종목입니다. 매직봉이 굉장히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.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 자 최근에 여기 유한양행, 알테오젠, 한올바이오 이런 종목들 좀 보시면요. 대표적으로 유한양행이 기술 수출로 대박이 난 종목입니다. 원래 이 종목이 7, 8만원대에서 놀고 있었어요. 그리고 16만원은 돌팔했죠. 근데 이 종목의 시가총액은 12조입니다. 12조.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재료가 기술 수출이고요. 또 바이오가 강세여야지 이런 재료가 부각을 받는 거지 바이오가 약할 때는 아무리 재료가 나와도 급등할 수 없는 거예요.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주봉을 보면서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고 알테오젠 마찬가지로 미친듯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. 리가캠 바이오 마찬가지로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이하 에이벨 바이오 바이오다인 전부 다 급등하는 종목이고요. 이 종목 함께 잡아보셔서 현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바로 잡아보시면 좋고요. 무료예요. 돈 받지 않기 때문에 받아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매수 별로다 싶으면 매수 안 해도 됩니다.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가 마이너스 20% 마이너스 30% 이런 종목이 혹시 있으시다면요. 개인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죠? 손절을 제일 못합니다. 다 팔지 못하잖아요. 절반만 2분의 1만 정리를 해서 한번 갈아타보시면 단기간에 모두 손실을 회복을 하고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무료이기 때문에 구독, 좋아요는 한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 11월 4일이면 이제 앞으로 뭐 한 2주도 채 안 남았습니다. 단기간에 슈팅하우스 있을 종목이고요. 지금 조금 조금씩 반응을 계속하고 있어요. 좋은 경우가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. 또 하나 제가 월급 독립 프로젝트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시장 주도주 매일매일 두 종목씩 공략을 좀 하고 있고요. 하루에 3%씩 매일 수익을 좀 내고 있는데 자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냈죠? 자 한미사이언스로 수익을 냈습니다. 이 종목이 어제 경험권 문장으로 급등을 좀 했고요. 오늘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을 좀 보였는데 여기 이제 분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장 초반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붙은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이 마지막까지 가면 안 되고 처음에 이렇게 거래대금 터졌을 때 여기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합니다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,5% 수익 나오는데요. 우리는 욕심 없이 3%대 수익 먹고 나왔습니다. 이거 좀 보여드리면요. 자 이렇게 수익 계좌 인증을 좀 해주셨어요.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2.8% 3.7% 이렇게 두 번 나눠서 매도를 좀 했고 수익을 냈고요. 이거 계좌 수익 인증 보내주신 겁니다. 제가 말씀드린 딱 구간 여기에 들어가서 2.7% 3.7% 몇 프로 이렇게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. 자 이런 식으로 시장 주도주 매일매일 두 종목씩 공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자 저와 함께 이것도 무료예요. 자 이거를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제가 수익이 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. 초보자도 할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.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. 자 500만 원으로 투자했을 때 한 달이 지나면 이제 800이 되고요. 800이 이제 재투자를 들어갑니다. 그럼 1200이 되고 1200은 재투자해서 2000, 3000, 5000만 원까지 만들어드리고 있는데 자 이 5000만 원 만들기 함께 하실 분은 복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돼요. 복리. 자 그리고 5000이 되면 더 이상 재투자는 멈춥니다. 이거면 충분해요. 자 하루에 3% 5000만 원이면 얼마죠? 150만 원 수익이에요. 매일매일 우리가 150만 원 수익을 낼 수가 있다면 충분합니다. 이 이상 제가 이제 전업 투자를 14년 했고 모임을 좀 갖고 있는데 한 번에 1억 2억 3억씩 들어가시는 저희 동료분들도 계신데요.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5000만 원으로 3% 매일 100에서 200만 원 매일매일 수익 낼 수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. 제가 누구나 할 수 있게끔 다 안내를 드릴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한미사이언스 매수가는 만 원이다. 매도가는 뭐 만 삼백 원이다.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안내를 좀 다 드릴 거고요.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면 할 수 있게끔 전부 다 도와드릴 거예요.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독립이라고 써 있죠. 우리 최종 목표입니다. 자 저와 함께 1년만 한번 해보세요. 돈 받지 않을 거니까요. 무료로 해드릴 거니까 1년만 해보시면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종목 안내를 드리지 않아도 혼자서 주도주를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겨요. 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자 우리는 언젠가 은퇴를 하겠죠. 저는 진작에 은퇴에서 전업하고 있지만 언젠가 노동력을 모두 상실하는 때가 올 겁니다.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퇴직금으로 치킨집을 차려야 될까요?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자 우리가 이 눈을 가지고 5천만 원이 있으면 매일매일 시장에서 100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. 이게 바로 경제적인 자유다. 자 수십억 수백억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. 나중에 우리가 노후 생활을 좀 보낼 때요. 이때 편안한 생활자금, 여유자금 이런 것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요. 이 이상 수익금은 모두 은행으로 인출을 하는 겁니다. 5천만 원 고정이에요. 괜히 CD를 계속 어깨로 늘렸다가 리스크만 커지게 하지 마시고 딱 욕심 없이 이것만 먹고 나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매매 방법이다. 자 당일 제일 강한 종목 두 종목 또 강한 제일 거래대금이 많이 몰리는 이 시간대에서 가장 센 놈 두 명만 딱 때리고 나오는 거예요. 먹고 체리피커처럼 얌체처럼 먹고 나오는 겁니다. 자 함께 하실 분 복리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. 선물 받아보실 분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. 자 저와 함께 월급으로부터 독립하실 분 주식 인생의 전환점 나는 정말 수익이 간절해. 나는 정말 주식으로 뭔가 해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. 저도 이거 4년 걸렸다고 말씀드렸었죠. 주도주 매매법 마스터를 하는데 오래 걸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. 왜 이렇게 걸렸어요. 재능이 없어설까요? 아닙니다. 주식의 재능은 없어요.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. 무조건. 그리고 가장 확률 높은 매매를 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고요. 제가 이 방법을 제 지인들한테 다 알려줬습니다. 그랬더니 이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전부 다 좀 자리를 잡고 있다. 자 주식 인생의 전환점 맞이하실 분 꼭 복리라고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우리 보유 종목도 정말 급등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.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